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2024년 7월 첫째 주 AI 오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매주 이렇게 보통 요즘 생생형 AI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AI 뉴스도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를 매주 하느냐 사실 저도 생생형 AI 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의 성능이 이것만큼은 제가 직접 고르고 해석하는 것만큼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뉴스는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는 클라우드 플레어 소식을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클라우드 플레어가 AI 봇이나 스크롤러를 막는 원클릭 기능을 도입했거든요. 요즘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저작권 문제라든지 AI 학습 데이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피그마가 얼마 전에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를 했죠. 그러면서 메이크 디자인이라고 해서 AI 기능을 활용한 피처를 딱 넣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이슈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구글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엠바이먼트 리포트, 환경 관련 리포트를 몇 년 발간을 하는데 그게 올해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AI 때문에 환경 목표 달성이 좀 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메타가 이제 논문으로 멀티 토큰 예측 모델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연구 발표 중에 하나라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가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원빌리언 모델, 원빌리언이면 굉장히 작은 모델이죠. 초소형 X-LAM이라고 해서 랭기지 액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의 성능이 이제 허깅페이스에 올라왔는데 GPT4에 육박한다. 3.5는 당연히 넘고 4에 육박한다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요거까지 다섯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플레어를 보면 클라우드 플레어 블로그인데요. 보시면은 AI 인데디펜던스, AI에서 독립을 선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AI 봇이라든지 스크레이퍼나 크롤러 같은 것들을 단일 클릭으로 막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 기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스이랑 파이팅하는 모델, 그 다음에 AI 스크래프나 크롤러까지 다 막는 모델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AI 봇들에서 우리 사이트는 안전하게 지키겠다. 요즘에는 검색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AI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카라라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달아드린 적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정책을 변경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걸 AI 학습에 쓸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이슈가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이런 기능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는 요거 피그마 뉴스 좀 드릴 텐데 피그마가 피그마의 컨피그라고 하는 행사에서 메이크 디자인이라고 해서 막 생성하는 모델, 이런 디자인을 자동 생성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앤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특히 트위터에 엑세에 올려가지고 야 이거 그냥 만들려고 했더니 앱을 거 그대로 웨더 앱 그대로 만들잖아.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비슷한 얘기들이 한마디로 디자인 패턴을 그냥 거의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생성형 AR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충분히 테스트를 못하면 진짜 남의 걸 거의 그대로 베껴오는 내용들이 생성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성급하게 테스트 많이 안 해보고 내놓은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구글의 환경 리포트인데요. 이거가 뉴스가 많이 된 게 사실은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구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엉뚱한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가버려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8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고요. 이거 좀 제대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뭐가 이슈가 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제가 핵심이 되는 파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제품 벌써 원빌리언 유저에 도달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넷째로 카본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고 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순환경제 순환되는 경제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이처하고 바이오 다이버시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다 좋은 얘기인데 특히 제일 중요한 타겟이 넷째로 이거 이제 탄소발자국 원래 2030년까지 넷째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 그리고 서큘러 이코노미 그중에서 넷째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2023 프로그레스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요기 요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생성되는 탄소량이 14.3밀리언 톤이 나왔는데 이게 이어 오버 이어 로 하자면 이제 연간으로 보자면 13% 증가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19년에 원래 생각했었던 타겟 대비 48% 증가를 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인크리스 인 데이터 센터 에너지 컨섬션이잖아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서 이 부분에서 좀 차질이 생겼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다 AI 관련된 걸 이제 하느라 원래 하기로 했었던 2030년 이거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요게 뉴스가 많이 됐는데 근데 사실 좀 보면은요. 아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클린 에너지 쓰는 거 사는 것뿐만 아니라 AI for sustainability라 그래서 AI의 이제 어떤 걸 활용을 해서 클라이밋 우리 기후변화에 어떤 거를 이제 잘 쓸 수 있게 적용할 건지라든지 AI가 실제로 모델을 얼마나 이제 효율화를 하고 인프라를 위해서 새로운 도구도 만들고 칩도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줄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써서 이렇게 PUE가 이게 파워 유시지 에피셜시 약자거든요. 1.1까지 줄였어요. 이게 1이 만점인데 1.1이면 정말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평가하고 지역별로 도시별로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있는 이것만 다 이제 없어지고 뉴스에는 아 이거 구글도 AI 데이터 센터 하느라 늘어났대. 숫자를 늘리니까 늘어났겠죠. 이제 이것만 뉴스화가 돼서 어찌 보면은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만큼만 노력을 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이 긍정적인 편에서 이 리포트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터브의 아 이거 메타의 새로운 모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의 새로운 모델이 이제 멀티 토큰 프레딕션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GPT를 포함한 생성형 모델은 다음 토큰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한 토큰 생성하는 거거든요. 앞에 것들을 쭉 보고 다음 게 뭐야 이걸 맞추는 종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메타가 뭘 한 거냐 하면 4개씩 해본 거예요. 4개씩 4토큰을 한꺼번에 생성을 해보자. 그래서 헤드도 그만큼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트레이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 추론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추론할 때는 4토큰 쓰는데 생성은 하나만 하고 3개를 예측 모델로 쓰더라고요. 3개를 한마디로 예비 모델 같은 거죠. 예비로 생성해본 다음에 결국엔 하나씩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13빌리언 130억개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에 특히 코딩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그러거든요. 12% 더 문제를 더 잘 풀었고 그 다음에 MBPP 테스트에서는 17%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출원할 때요. 속도가 3배가 빨라졌대요. 같은 그 이거보다 더 원래보다 배치 사이즈가 큰 거에서도 3배가 더 빨라졌다. 그러면서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쓸만하고 특히 코딩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에서 다음 토큰 생성하는 거하고 4개 토큰 생성하는 거하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멀티 토큰 생성 모델을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용화 측면에서도 효율하고 속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뉴스고요. 마지막으로 논란의 세일즈포스 XRAM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XRAM이 라지 액션 모델의 랭기지 액션 모델인가? 랭기지 액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액션 모델이라 함은 요즘 이제 우리가 작게 만드는 모델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A7B라고 믹스트랄 모델인데 세븐빌리언 모델 8개짜리 중에 2개를 골라서 섞어가지고 내뱉는 모델이죠. 이걸 이제 8개의 익스퍼트로 나눴다. 그래서 8개 중에 2개 선택한다 해서 그게 유명했는데 XRAM 같은 경우에는 액션 모델이라고 한 이유가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턴으로 이 환경 여러 개를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이전트에 평가를 해서 그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MOE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MOE가 모델을 여러 개 나눈 거라면 이거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일종의 에이전트로 만들어가지고 액션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고 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벤치마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을 그, 요 그 오토메이트 데이터 시스템에서 잘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원빌리언, 어우 진짜 작지 않습니까? 원빌리언 모델인데 이, 그, 그, 이, 아, 그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대충, 어, 그, GPT 3.5보다 좋아요. 3.5보다 여기 보시면은 3.5보다 좋고요. 4보다 좀 안 좋죠. 4에도 거의 육박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있고 좀 체리피킹 된 게 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빌리언 모델은 굉장히 작은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AI 개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민주화할 수가 있겠고 특히 조금 적은 GPU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에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컨시머 하드웨어에서 파인튜닝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작은 모델들과의 비교도 좀 하면서 미래의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AI도 있겠지만 스페셜한 AI에서 좀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AI하고의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efficiency라든지 지속 가능성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스몰 랭기지 모델 얘기를 하면 또 하도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가 또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빌리언 또 워낙 작게 내놨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 5대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